한전산업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한번 떨어졌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각이 원전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부각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의 트리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완전 소외된 업종에서는 새롭게 부각이 될 때는 글로벌적으로 뭔가 환경이 조성이 될 때 그게 1차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환경이 조성이 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책 자금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가가 또 새로운 요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워낙 이게 기대감이 낮았다가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원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일단은 올해 초에 빗대어봤을 때 신재생에너지가 한번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태양광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지만 풍력업종 같은 경우가 강하게 1차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풍력업종은 약간 쉬어가는 측면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저탄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풍력의 효율만으로는 이게 다 커버하기 힘들다는 요소를 시장에서 인지를 한 거고요. 곳곳에서 포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전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 에너지를 한번 더 깊게 봤을 때 원재료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원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원재료에서 탄소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점적으로 시장에 키가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라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소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1차적으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먼저 이제 유럽 국가 쪽에서 적극적으로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내세웠고 기존의 전통적인 원전보다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단어는 생수할 수 있지만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 한 100만 킬로와트가 주력이었다고 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한 10만에서 30만 킬로와트이긴 한데 이게 위험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존의 가능성에 1차적인 상승을 했다가 이제 2차적인 주가 레벨업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많은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테마의 키 같은 경우가 가볍게 움직이는 베타가 큰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되지만 방송에서 이러한 중점적인 종목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이게 포트폴리오 상에서 많이 편입을 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담아두고 추후에 이제 레버리지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함께 매매를 하면은 계좌의 효율도 더 높아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전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주가 그러면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림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1봉 말고 주봉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면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추세적인 면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정책적인 면도 주가의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좀 부담없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산업의 과도기로 봐서 지금 석탄, 석유에서 탈탄소로 가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풍력이나 이런 에너지들의 어떤 한계성이 또 보이다 보니까 원전을 다시 부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 안에서 보면 단계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전산업, 이거는 매매 전략은 어떻게 치우는가요? 워낙도 많이 올라서요. 최근에 많이 올라 있는데 이게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게 기존의 사업이 주가에 현재 반영돼 있는 구간에서는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인을 저희가 언제나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 구간은 이제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거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추가적인 변수가 일본 같은 경우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적극적으로 원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재도 전체적인 에너지 비율에서 한 6% 정도가 원전이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20%에서 22%까지 회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걸 회복을 한다고 하냐면 물론 원전에 대한 위험도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이라든지 저탄소 그리고 온실가스, 제로 온실가스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불가결이라는 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위험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돼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더 큰 정책의 그런 코드를 위해서 원전 산업은 EU 같은 경우도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EU를 제외한 글로벌 국가의 그런 정책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 감안을 해봤을 때 한 14000원대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은 일본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포함 안 됐고 EU 정도의 정책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상의 라인에서는 조금 편하게 매매에 접근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조정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매수는 조금 접근 가능한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